이정도로 들으면 점을 안 좋아하지 않아 와 너무 차가워 네 난 물 조금만 먹어봐 이거야? 어 나는 응 아예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꺼놓은 거예요 형 방이 다 까놓은 거예요 다 꺼져있고 또 꺼져있고 그래서 얘들이 아직 안 왔나 했는데 저기 불빛이 이게 세 개 딱 보인 거예요 아 얘네들 또 챙겨주려는 거구나 네 이쪽에 하나 노래 불러주자 근데 올해는 올해 뭐 수환경이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었을걸? 어 어떡해 아 나 고작 답사 와 진짜 수환경이 나는 여행필 났어요 여행가자 수환경이 말고 그냥 여행가자 크리스마 아직까지 고딩같았는데 진짜 성향이 그래요 크리스마 확실히 유발할 텐데 다 너무 흥미가 많이 써줘 근데 돈 주고 나서 갈 거 같아요 아 밑대고 많은 거 같아요 근데 뭐 약도는 모르겠는데 아 이제는 모르겠는데 에이 뭐 이거 갖고 레몬을 갈아 넣었다니까 그냥 에이 별로 안 싫어 별로 안 싫어 별로 안 싫어 iembre 레슨